네 안녕하십니까 더공시의 김수원입니다 오늘은 감자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뭐 여기 이제 화면에 제목이 감자라고 다같은 감자가 아니다 불량기업의 감자가 있고 우량기업의 감자가 있다 주식 소각도 뭐 다같은 소각이 아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났는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쌍용양회 우선주 있잖아요 지금 11월 12일부터 거래 정지가 돼 있죠 단순 거래 정지가 아니고 지금 어차피 상장 폐지될 주식인데 이 주식이 9월 1일날 유상 소각 공시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이상한 주가 흐름을 보였죠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에서 9,300원에 전량 유상 소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용양회 우선주를 그런데 그 공시가 나가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요동을 치면서 보시면 뭐 2만원 3만원대 또 10월달 들어서는 장중 8만 6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에서 9,300원에 유상 소각을 해서 상장 폐지로 간다고 공시를 한 주식이 이렇게 5만원 6만원 심지어 장중 8만원대까지 올라간 이런 이제 이상한 흐름을 보인 주식인데 이거 제가 이제 더 공시 시간에 한번 이 주식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12월 12일 예정대로 매매거래 정지가 들어갔고 최근에 11월 30일날 9,300원의 유상 소각 대금이 우선주 주주들한테 다 지금 증권계좌로 다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절차는 뭐냐면 이 주식은 지금 시장에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량 다 소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장돼 있는 주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회사의 상패 신청에 의해서 상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장에서 몇만원에 그래되는 것은 물론 제가 볼 때는 이런 내막을 다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알면서 이제 폭탄 돌리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몰랐던 분들은 그러니까 11월 12일날 매매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뭐 무슨 토론방에 왜 이 주식 매매거래 정지가 됐느냐 언제 거래 정지가 풀리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올려놓고 또 이 그러면 장외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장외에서 거래가 안 되죠 회사에서 전량 다 흡수해서 유상소각을 하는데 거래할 주식이 없어요 그게 본인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주식이 본인 게 아닌데 그걸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뭐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글들이 막 올라왔던데 만약에 진짜로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휩쓸려서 주식을 샀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매매거래 정지되기 직전일인 11월 11일날 이게 25,350원의 종가를 마쳤습니다 상당히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죠 9,300원의 전량 유상소각되는 주식이 매매거래 정지되기 직전에도 25,350원의 종가를 찍었다는 것은 너무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일인데 굉장히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는 거죠 얼마나 큰 금액을 피해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혼탁한 상황에서 상당한 차익을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내용을 잘 몰라서 크게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주식의 유상감자 또는 무상감자 소각 주식의 소각 소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어떤 종류의 소각이 있는 건지 우리가 주식을 일반적으로 주식을 발행을 한다고 하면 증자거든요 신주를 발행한다 그러면 이미 발행되어 있는 구주를 소각을 한다고 하면 감자로 생각하는데 소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감자의 중요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우량한 기업이 하는 감자도 있고 굉장히 불량한 기업이 하는 감자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공시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 쌍용량의 우선주가 한참 그래될 때 계속해서 주주 게시판 같은 때 올라오는 글이 어떤 게 있냐면 대주주가 95% 이상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주주가 마음대로 상패를 신청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차피 대주주 쪽에서 상패가 목적이라면 주당 몇만 원의 이 주식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휩쓸리지 말고 존버해야 된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글을 믿고 신뢰하면서 존버하다가 크게 존버라는 용어가 이 자리에서 적절한지는 제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많이 써서 저도 응급기를 썼는데 그렇게 계속 주식을 가지고 95% 그거를 믿고 있다가 크게 당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과거에 보면 삼양옵틱스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제가 처음에 쌍용량의 우선주 방송에서 언급할 때 삼양옵틱스 사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때 안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 이거는 쌍용량의 우선주는 회사에서 정말 자세히 공시를 했기 때문에 구태여 삼양옵틱스 사례를 갖고 와서 쌍용량의 우선주 좀 위험합니다라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삼양옵틱스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13년 5월에 그 당시에 삼양옵틱스는 이제 카메라 렌즈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약간의 전기차 사업, 바이오투자 사업 조금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합니다 이 카메라 렌즈 사업을 떼서 회사 이름을 삼양옵틱스로 해서 법인을 하나 새로 만들고 남아있는 회사는 SY 코퍼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 삼양옵틱스가 발행하는 주식을 전부 다 SY 코퍼레이션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SY 코퍼레이션하고 삼양옵틱스는 100% 모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물적 분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삼양옵틱스 지분 100%는 보고 펀드가 매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680억 원의 보고 펀드가 이 지분 100%를 사기로 되어 있었고 SY 코퍼레이션은 유산감자, 보통주 유산감자를 한 다음에 상장 폐지를 추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공시가 나온 내용을 보면 우선은 회사 분할을 한다 아까 보여드린 물적 분할을 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감자를 한다 그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전속 회사 SY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전속 회사는 보통주 감자를 한다 그 다음에 상장 폐지를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주총을 소집을 할 거다 하는 내용을 다 공시를 했습니다 13년 5월 16일 날 그리고 6월 달에 임시 주총을 열어서 분할 승인 받고 분할 법인 매각하는 승인 받고 감자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상패를 다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나온 감자 결정을 보면 9,234만 주를 감자를 한다는 겁니다 회사 발행 주식 수가 9,244만 주인데 9,234만 주 감자를 하니까 남아있는 건 1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감자 비율이 99.89% 거의 대부분을 다 조금만 남겨놓고 거의 대부분을 다 감자를 하는데 유상소각이죠 유상소각 대금은 한 주당 7,000원 한 주당 7,000원에 보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총에서 다 승인이 되었고 실제로 감자가 다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회사가 하는 것은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 폐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우리가 상패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공시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유상감자를 진행을 했다 그런데 우리 대주주인 그레이스 어소시에이츠가 이번 상패와 관련해서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리매매 기간을 좀 주고 또 정리매매 끝나고 완전히 상패된 다음에도 3개월 동안은 그래도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 주주들이 있다면 그 주식을 우리가 매수를 해줄게 소액 주주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완전 상패 전에 정리매매 기간에 얼마에? 주당 700원에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패되고 나서 장외에서 이제 상패된 주식이니까 장외에서 3개월 동안에 주당 700원에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도 주당 700원에 내놓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 주주는 그냥 장외 주식으로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계속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회사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존재하기 때문에 장외 주식으로 그대로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매수 가격을 한번 보세요 그냥 700원 유상감자 가격하고 똑같은 겁니다 쌍용량외 우선주 주주들이 아무리 갖고 있어도 행여라도 나중에 쌍용량외 대주주 쪽에서 그 우선주를 상패를 위해서 매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제시했던 9,300원 이상으로는 매집을 안 합니다 그냥 9,300원에 지금이라도 파세요 하든지 아니면 15,000원 자기들이 애초에 공개 매수 가격으로 제시했던 15,000원 또는 9,300원의 가격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대주도 쪽에서 나중에 5만원에 살 거다 10만원에 살 거다 그러니까 싹 우선주 주가가 지금 10만원 가더라도 팔면 안 된다는 글은 제가 볼 때는 작전하시는 분들이 올리는 글이죠 그러니까 그 좀 잘 모르거나 순진하신 분들 중에는 거기에 꼬여가지고 3만원, 4만원, 5만원 할 때 사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있으실 거라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산감자 가격 주당 700원에 정리매매 해주고 그때도 정리매매 할 때도 몸 팔았던 분들은 상패 후에 3개월에 사준다는 가격이 700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실제로 상장 폐지가 되었고 그때 그 회사는 이제 상패가 되었고 나중에 그 물적 분할해서 나간 삼량옵틱스 있잖아요 보거펀드가 가지고 있었던 렌즈 사업 하나 그 회사는 2017년에 재상장을 합니다 그게 지금의 삼량옵틱스인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래되는 삼량옵틱스가 그때 물적 분할을 해서 보거펀드가 사갔던 그 회사 제가 이룬 그 회사가 2017년 초반에 재상장해서 지금 삼량옵틱스 거래되는 코스닥 기업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뭐 쌍용량에 어 들어보니까 삼량옵틱스는 주총을 열어서 주주들한테 그 상장 폐지 승인을 받았네 그런데 왜 쌍용량에 우선주는 그런게 없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자 회사가 회사가 일반적으로 유상 감자를 하잖아요 하면 100% 유상 감자는 잘 안합니다 대충 뭐 10% 20% 10% 유상 감자면 모든 주주들을 상대로 10% 유상으로 주식을 소각합니다 내가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다 근데 회사가 10% 유상 감자를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진 100주 중에서 10주를 회사에서 유상으로 보상을 해주고 소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그게 싫으면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든지 아니면 그냥 시장에서 매각해 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주총에서 주총 특별 결의로 감자는 결손 해소를 위한 감자는 주총에서 과반으로 의결되지만 그 이외에 감자는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주총 특별 결의에서 통과가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가진 주식의 10%는 회사에서 정한 유상 감자 가격으로 그냥 유상 소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용량의 우선주는 종류 주주 주총에서 다시 말해서 우선주 우선주 주총에서 전량 유상 소각 한다는 게 주총 특별 결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절차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우선주 주식은 모두 다 9,300원의 유상 소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상장돼 있는 물량 자체가 완전히 없고 회사에서 다시 우선주를 발행해서 추가 상장시키지 않는 이상은 상장돼 있는 우선주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한국거래소에 신청을 하면 별 이상 없이 그냥 상장 폐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운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준비등록 말소가 지금 예정돼 있는 주식인데 그 주식을 가지고 뭐 장중에서 7만원 8만원에서 거래되면서 뭐 매매 거래 정지되고 나서도 이게 왜 거래 정지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달라는 게시판 글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감자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종류의 감자 감자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공시 제목을 보면 감자 결정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냥 감자 결정 근데 다 다르죠 뭐가 다르냐 첫째로 무상 감자와 유상 감자가 있습니다 무상이라고 해서 무상 감자 결정 유상이라고 해서 유상 감자 결정이라고 제목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감자 결정 그러면 무상 감자인지 유상 감자인지를 봐야 되고 무상 감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주식 병합 감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감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3대 1로 감자를 한다 10대 1로 감자를 한다 5대 1로 감자를 한다 대주주 일반 주주 구별 없이 그렇게 균등하게 감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주주가 회사를 부실하게 경영한 책임이 중할 때는 대주주는 100대 1 80대 1 감자를 하고 일반 주주는 2대 1 5대 1 10대 1 감자를 한다 그러면 차등 감자가 되는 건데 이런 주식 병합 감자는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예를 들면 액면가 5,000원인 주식 10줄을 같은 액면가에 한 주로 병합을 하는 겁니다 액면가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식 10줄을 한 주로 묶어버리니까 이게 감자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10대 1 감자죠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같은 액면가에 한 주로 병합을 해버리니까 10대 1 감자가 되고 감자 비율은 90%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자사주를 회사에서 소각을 해서 감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사주라고 하는 거는 회사 마음먹기에 따라서 임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유통주식화 할 수도 있습니다 밖에다가 팔 수도 있습니다 누가 누군가 제3자한테 자사주를 팔 수도 있고 M&A에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통주식화 할 수 있는데 이 자사주를 회사가 소각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발행 주식 수위에서 빼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당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회사 주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그런 감자가 되겠고 앞에 주식병합감자는 대부분 결손금 해소입니다 목표가 회사가 결손금이 너무 쌓여 있어서 자본 부분 자본 잠식 상태 거나 자본 완전 잠식 상태 거나 아니면 자본 잠식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선제적으로 재무구조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주식병합감자를 해서 감자 차익을 발생시켜서 그 감자 차익을 결손금 해소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아마 저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자는 어떤 무상감자 중에는 일부 주주 대부분은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가 자기의 지분 일부를 소각하는 식으로 감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 일부를 소각하는 감자의 예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유산감자 유산감자는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보통 대주주가 상속세를 좀 내야 되는데 가지 수중에 현금이 없다 했을 때 유산감자를 해서 현금을 마련하는데 대주주가 현금이 없다고 해서 나만 유산감자 할래 이건 안됩니다 모든 주주들 공통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감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이제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회사들은 사모펀드가 투자 횟수 차원에서 중간에 한번 투자를 한번 회수하는 차원에서 유산감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나항공감자 최근에 아시아나항공감자 같은 경우는 무상 병합감자입니다 주식 보통주 세주를 한주로 병합하는데 액면가는 그대로 500원으로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주식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감자시키는 건데 이런 감자는 목적이 거의 99.999%가 결손금 보전입니다 결손금을 해소를 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결손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감자 전에 자본금이 여기 보면 1조 한 천억 정도 되죠 감자 후에 이제 한 3,700억 정도 자본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감자 전에 자본금 빼기 회사가 주주들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받아서 소각을 하는데 그래서 감자 후에 자본금이 한 3,700억으로 떨어지니까 감자 전 자본금과 감자 후 자본금의 차이인 7,400억 만큼의 회사가 감자 차이를 얻게 됩니다 보상을 전혀 안 해주고 그냥 공짜로 주총 결의에 의해서 주주의 주식을 받아서 소각을 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적으로 감자 차익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고 이 감자 차익은 자본익려금의 일종으로 결손금 해소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결손금은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 7,400억 원을 그 마이너스에 덮어 씌워가지고 그 결손금 해소만큼 주식을 결손금 해소되는 만큼 자본 구조를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감자를 하는 이유는 연말에 관리종목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고요 옛날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무상 감자를 주식 병합으로 무상 감자를 해서 감자 차익을 발생시켜서 이 감자 차익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회사가 고민 중인데 M&A 자금으로 쓸지 뭐 신규 설비투자 자금으로 쓸지 고민하고 있다는 허위 날조 기사를 한번 제가 오래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전혀 이 감자에 대한 이해 없이 회사가 감자 차익은 없습니다 어디서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요 금액이 얼마나 되니까 한 7,000억 될 것 같습니다 7,000억의 감자 차익이요 이제 집에 와서 기사를 쓰는 거죠 이거 회사가 어디 쓸까 설비투자였을까 아니면 M&A 한 대 쓸까 뭐 이렇게 회계상으로 그냥 장부상으로 생기는 겁니다 장부상으로 결승금을 해소를 하고 완전히 회계적인 이벤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이 감자를 하고 나서 지금 대한항공을 상대로 그 유상증자를 해서 뭐 1조 5,000억 지원 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바로 이어서 제가 기왕 아시아나항공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한진칼 가첩은 KCGI가 낸 거 다들 아시다시피 12월 1일 날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KCGI 쪽은 차후에 뭐 어떤 액션에 나설지 고민 중인 것 같은데 임시주총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지분 경쟁 경룡권 분쟁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기각을 한 판사는 신주가 발행되어도 한진칼이 신주를 발행해서 산원이 인수를 해서 산원이 10%의 지분을 가져가도 KCGI 쪽 조원태 쪽 산원 쪽 그 어디도 50% 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경룡권 분쟁은 여전히 여지가 있고 소액 주주들의 마음을 잡아서 경룡권 변동을 시킬 수가 있다고 그 판결문에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판사님이 자본시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지분이 어느 한쪽도 50%가 없는 것은 맞지만 남아있는 지분을 가지고 남아있는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냥 남아있는 지분이라고 해서 그게 순수하게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지분이 아닙니다 개미들이 기관도 있을 것이고 기관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관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우리는 어떤 의결권 경쟁이 벌어졌을 때 조원태 뒤에 산원이 있는데 어떤 기관에서 우리는 KCGI 강성부를 의결권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의결권 행사 공시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판사님은 법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그렇게 어쩔 수 없죠 참여를 안 하신 분 같고 이 그림은 다른 데서는 좀 보기 어려운 그림일 겁니다 제가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약간 좀 변형을 시켰는데 순서대로 1, 2, 3, 4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돈의 흐름입니다 산원이 어제 3자 배정 한진칼의 3자 배정 증자로 5,000억 넣어줬습니다 오늘 입금 됐을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교환사체 한진칼이 발행한 거 교환사체 3,000억 또 한진칼에 돈 넣어줬을 겁니다 어제 오늘 그러면 한진칼에 증자대금하고 교환사체대금 8,000억이 들어왔죠 그죠 1, 2 이미 실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12월 3일이죠 8,000억 대한항공에 대여해줬습니다 이제 돈 넘어갔습니다 이 8,000억은 대여를 지금은 대여로 갔는데 나중에 대한항공 신주로 바뀌게 되죠 이 8,000억 중에서 7,300억 원이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주조 배정 유상증자를 2조 5,000억을 할 건데 한진칼 몫이 7,3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8,000억 원을 넣어주고 나중에 증자를 할 때 넣어준 돈 중에서 7,300억 원 만큼은 주식으로 전환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출자로 요렇게 있고 4번이 뭐냐면 아시아나항공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합니다 1조 5,000억을 대한항공을 상대로 그런데 대한항공이 미리 오늘 3,000억 원을 꽂아줬습니다 이 3,000억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결국은 산헌한테 나온 거죠 산헌이 8,000억 준 거 한진칼이 받아서 대한항공에 대여를 해줬고 대한항공이 그 8,000억 원을 받아서 그 중에서 3,000억 원을 미리 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미리 꽂아준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유상증자를 할 때 마찬가지로 출자 전환을 하면 되는 거고 요게 4번이고 5번 이번 달 말일에 12월 29일날 아시아나가 발행하는 연거 전환 사채 3,000억 원어치 대한항공에 인수합니다 이 돈도 마찬가지로 산헌이 한진칼에 꽂아준 8,000억 원이 원천입니다 요게 12월 말에 예정돼 있고요 5번 6번 내년 3월달에 대한항공 신주 유상증자 합니다 그러면 한진칼 참여 금액은 이미 대여받아서 출자로 돌리면 되고 우리 기존 주주들 일반 주주들 대한항공의 일반 주주들한테 1조 7,700억 원이 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참여를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일반 주주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고 3월 12일날 이 돈이 납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증권사가 주관을 하니까 아마 일반 주주들이 실권한 부분은 증권사들이 최종적으로는 증권사들이 실권해서 공모를 또 하게 될 텐데 그 공모에서까지 만약에 실권이 된다면 완전히 최종적으로 미청약된 거는 증권사들이 떠안게 되니까 돈은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나중에 뭐죠? 중도금 3월 15일날 3월 12일날 증자 대금 들어오면 내년 3월 15일날 중도금으로 4천억 아파트 사는 것 같네요 계약금 중도금 중도금으로 4천억 원을 아시아나에 이제 또 꽂아줍니다 계약금 중도금 나중에 다 출자 전환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잔금 잔금 8천억 원 1조 5천억 중에서 3천억 꽂아주고 남은 8천억 원은 내년 한 6월에서 9월 사이에 기업 결합 승인이 난다고 보고 기업 결합 승인 완료 시점에 꽂아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뭐 뭐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도 있고 중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돈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감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감자 그러면 벌써 이제 뭐 감자탕 생각하고 뭐 찝찝하죠 그래서 감자 그러면 그냥 공시 제목만 보고 바로 매도로 이제 손이 가시는 분들도 좀 있죠 근데 무조건 감자만 보고 들큰 가슴이 들큰 내려앉을 필요는 없고 여기 한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감자 결정을 했는데 보면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사주 물량이 작지가 않습니다 보통 주 전체 발행 주식이 한 10% 되는 거 517만 주를 소각을 하겠다 그래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근데 이 517만 주를 뭐 다른 데 쓰려면 쓸 수도 있겠죠 뭐 현금화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게 유통 주식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예 원천적으로 소각을 해 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자 사유를 주주가치 제고라는 이름을 이제 좀 붙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휴절이라고 하는 회사 그 저번 지 지난달이죠 10월 말에 최대 주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한 18만 주 정도를 무상 소각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주가치 제고 차원이죠 최대 주주가 뭐 물량은 많지는 않은데 전체 보통 주의 한 1.5% 가까이 밖에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18만 주를 소각을 해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겠다 이런 식으로 휴절이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한솔홀딩스도 그렇고 휴절도 그렇고 감자 결정이긴 하지만 결성금 회소 재무 구조가 부실화되어서 결성금 회소 목적으로 하는 그런 감자하고는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회사 상태가 그나마 부실 기업보다는 양호한 회사들이죠 우량하거나 양호하거나 최소한 부실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 소각으로 공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시 제목이 주식 소각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소각으로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한다 그러면 신주 발행이니까 증자고 주식을 소각한다 그러면 구조 소각이니까 감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자, 주식 소각? 그러면 감자인데 왜 감자 결정이라는 제목을 안 달고 공시 제목이 주식 소각일까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 내용에 보시면 락앤락이 11월 달에 한 117만 주 정도 주식을 소각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 이미 취득해서 가지고 있던 자사주로 소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한솔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로 소각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사주로 소각하는데 감자 결정으로 공시를 했거든요 근데 락앤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케이스인데 가지고 있는 자사주로 소각하는데 왜 감자 결정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주식 소각 결정이라고 하느냐 이건 뭐 그냥 회계적인 부분인데 이 주식을 소각을 할 때 소각을 할 때 이익익려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소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본금을 줄이는 게 아니고 너무 회계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걸 굳이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회사가 주식을 소각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감자가 돼야 되는데 즉 자본금 감소가 돼야 되는데 자본금이 감소가 안 되는 경우는 회사가 이익익려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식을 소각하는 만큼 이익익려금 숫자를 낮춰서 맞춰주는 식으로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한다 이것도 역시 주주들한테는 좋은 거죠 어차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완전히 발행 주식에서 완전히 빼버리는 형태니까 우리 기존 주주들한테는 좋은 거죠 근데 이것은 자본금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이익익익려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공시를 감자공시로 못하고 주식 소각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2018년 11월 달에 한번 주식 소각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소각 예정 금액이 보통주하고 종류주 우선주로 해서 보니까 한 4조 8천억 정도 스케일이 좀 다르죠 역시 다른 데는 100억 10억 20억 하는데 여기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4조 8천억 정도 저 아니면 소각 안 합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4조 8천억 소각하는데 이미 취득해 있던 자기 주식을 소각한다 그겁니다 이미 취득해 있던 자기 주식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해서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라는 것은 이익익려금을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익익려금을 활용해서 주식을 소각한다 그래서 자본금을 줄이는 방식은 아니다 주식 수는 줄어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주식 소각 결정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주주들한테는 좋은 거죠 주주가치 재고 차원에서 회사가 결단을 내려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1년 전인 2017년도 10월 달에 삼성전자가 주식 소각 결정을 했는데 이게 2018년도과 17년도과 어떻게 다르냐면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71만 2천주 우선주 17만 8천주인데 소각 예정 금액 그래서 2조 3천억입니다 이 회사는 저 아니면 소각 안 합니다 그런데 소각을 위한 자기 주식 취득 예정 기간 보니까 17년 11월 1일부터 그러니까 공시 다음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석 달에 걸쳐서 18년 1월 말까지 한 석 달에 걸쳐서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소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사주를 기존에 있는 자사주로 소각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부터 석 달 동안 시장에서 자사주를 매각할 거야 매각을 하는데 그 자사주를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지 않아 그걸 바로 소각할 거야 하고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주가가 이렇게 막 뜁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 중에서 바로 소각하겠다고 공시를 내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시를 하거나 또 임직원 인센티브로 활용 예정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자사주를 소각을 해서 갖고 있는 자사주 있잖아요 회사에서 갖고 있는 자사주는 잠재적 유통 주식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자사주한테는 일단은 배당이 안 나가고 유통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주주한테 좋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거 목적이긴 한데 그게 나중에 다시 유통 물량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유통 주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바로 소각을 하겠다는 것은 자사주 매입 목적 자체가 바로 소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딱 주식 소각 결정에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것만 해도 좋은데 딱 보고 자사주를 한 석 달 동안 매집을 해서 그것도 2조 3천억 원어치를 매집을 해서 소각을 하게 되네 이런 경우는 주주들한테 굉장히 좋은 케이스에 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감자가 있고 불량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감자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있고 회사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 가지고 있는 자사주 이거 뭐 어디 팔거나 현금만 할 필요 없이 주주들을 위해서 그냥 소각하자 해서 그냥 기존 보유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감자 결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보유 주식을 소각을 하더라도 감자 결정이 아니고 주식 소각 결정으로 공시를 내는 경우도 있고 주식 소각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소각한다는 결정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사서 소각한다고 하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형태의 뭐 그런 공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시가 나오면 그런 공시들을 잘 구별하고 판단을 해서 투자 포지션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을 병합한다 주식을 10대 1로 병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병합한다 그러면 당장 감자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10주를 한두로 병합한다 그러면 10대 1 감자인가 그게 아니고 라이브 플렉스라고 하는 회사는 어떻게 공시를 하냐면 주식 병합 결정이라고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시를 보면서 주식 병합 결정 뭐지? 무상으로 주식을 병합한다는 건가 그게 아니고 액면가의 변화가 있죠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10개를 모아서 5,000원짜리 하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액면가의 변화가 있는 주식은 병합하는 만큼 주가를 띄워서 거래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브 플렉스 주가가 만 원이었다면 이렇게 액면을 10배로 병합을 하게 되면 액면가 500원짜리 내 주식 10개를 다 병합을 시켜서 한 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만 원짜리 10개 주식 갖고 있었는데 병합이 끝나면 내 주식은 한 주로 줄어들면서 주당 가치는 5만 원으로 뛰게 됩니다 5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10만 원으로 뛰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만 원에서 거래를 시켜서 그 이후로부터는 10만 원 넘어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주식을 병합을 해도 액면가를 그만큼 병합 비율만큼 띄우는 거는 감자는 아닌 거고요 감자를 하는 거는 액면가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액면가는 500원으로 변하고 없으면서 주식을 액면가 500원 보통 주 10주를 동일한 액면가에 보통 주 한 주로 무상 병합하는 거 이게 이제 감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재무 우조 개선을 위해서 결손금 보존을 하기 위해서 감자를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감자 결정, 주식 소각 결정, 주식 병합 결정 이걸 좀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몇 개만 보시다 보면 헷갈릴 일들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산감자 같은 경우에 10% 정도의 대주주 유산감자를 하게 되면 유산감자도 마찬가지로 10% 정도의 기술가 조정이 일어나게 되나요? 유산감자는 그렇게 기준가 조정 안 합니다 유산감자 같은 경우는 유산감자 같은 경우는 투자가는 액면 방암이나 무상감자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격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니까 신경 쓰지 않는거죠? 그 거래가 될 때 그 한국거래소에서 그 기준가 얼마로 거래가 된다고 다 공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다 공시가 되니까 앉아서 전자계산기 두들겨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알 수는 있지만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거래소에서 좋은 컴퓨터 돌려가지고 계산해서 알려주니까 그거 기다리시면 됩니다 단지 착시로 병합이나 무상감자의 경우에 다 가격이 일단 상장 재상장 첫날 많이 빠지고 시작하는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올라서 혹시 시작하는 케이스의 경우가 있을까요? 무상감자 추식 병합 무상감자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좋은 회사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안 좋은 회사인데 안 좋은 회사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주총 열어가지고 주주들도 할 수 없이 그냥 한번 믿어보고 주총해서 의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다시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감자 비율만큼 주가를 높여서 거래한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쑥쑥 날아갈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근본적인 사업 구조에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무상감자를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사업이 안 좋고 계속 적자를 냈기 때문인데 그래서 돈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상감자로 일단은 회계적인 조치를 취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사업 구조를 바꾸거나 돈 되는 사업을 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누구나 좋아하는 이거 이게 필요한데 이거 또 주주들한테 손 벌립니다 주주들 한 푼 줍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감자당하고 주가 떨어지고 거기다가 또 위상증자 참여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이렇게 감자, 무상감자 뒤에 재상장되어도 이렇게 쭉 잘 나가는 경우들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가장 좋은 케이스는 어떤 회사 주인이 바뀌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3자 증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의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털고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지분도 일부 털면서 신주를 인수해 주는 식으로 해서 회사에 신주도 넣어주든지 아니면 뭐 기존 대주주는 책임지고 엄청나게 감자를 시켜버리고 새로 들어오는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를 해서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회사는 새로운 신규 자금을 이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그 3대 1 감자를 한 다음에 뭐 대한항공이 1조 5천억 증자를 들어가겠다는 건데 아쉬운 부분은 그냥 일반 주주들하고 금호산업 대주주하고 균등감자를 한다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물론 뭐 금호 쪽에서도 할 말은 있겠습니다만 네 아니 우리가 이미 다 포기하고 다 내놨는데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차등감자로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일부 뭐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뭐 금호산업 편을 굳이 들리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되었어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봤는따 딱 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